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부장검사한테 금품을 제공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박영수 특검이 등장을 하는데 공작입니다 더워, 더워 고구마 줄기같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는 성산 납법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세요 성적대로 받았다는 의혹도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해명해 줄 수 있을까요?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